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너무 잘했대. 전구현장 밝은 안놀렐린 밝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막 거기서 이렇게 장담도 안 맞게 막 미리부터 막 줬으면 어떡하는가 봐봐 체류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체류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관 페르 을 띄우고 자 시작 해봐 이제 연당으로 시작 연당 을 혀이 밝은 황홀의 재료한 황홀 너무 느려. 봐봐. 재료한 황홀 재료한 황홀 재료한 황홀 재료한 황홀 잘한다. 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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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심리 장관 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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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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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꾸며보는 내가 볼게요 거기 금모 으 으 으 에 잠든요 공개 고고 포 흡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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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파일까 풍파일까 염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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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아 해 군아 해 1 굿 일 굿 굿 굿 굿 하 começo 시작 시작! 굿, 다시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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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든 용 깨고 보면은 보면은 붕파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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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이 안 맞아 붕파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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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려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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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파일까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물결이부터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이 한 번 몇 가지 하고 이제 수업 끝났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겁나게 나 지금 목이 그냥 죽었고만은 물결이 곱다 혼자 오늘 배울 때요 큐 에 all 팔굽 은 너나리 채 대 Scot 은 아 나이 깨끗이 뜨거라 심리 장강 심리 장패데를 띄우고 물껴 거리기 곱없다고 자랑의 흑악을 말하거라 금목을에 잠든 요건 깨고 풍요노근 풍요파일까 염려로구나 해 저 두 군데가 뻐벅거렸으니까 요거는 완성용 아니에요 그냥 듣고 아울라미만 알아갖고 오셔요 다음 주에 마저 하면서 이쁘게 녹음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이대니까 내가 좀 거기서 주춤춤하면서 음을 깜빡하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 하나 하나 깜빡 몇 번 하지 그게 그래보는게 물결이 곱다고 안 이뻐보라 물껴 물껴 거리기 곱다 야 안 이뻐 안 이뻐 이거 잘 만들어갖고 해야 돼 거기가 또 어려워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해외 물결의 물결 물결 감사합니다.